첫 번째 선수, 누가 입장합니까? 아, 우리 선수네요. 우리의 기대주요. 이정호 선수. 아래에 있는 이 흰 티셔츠가 그냥 라운드가 아니고 중간에 살짝 파여 있지 않습니까? 저거 약간 터준, 약간 야성미를 보여준. 드디어 우리 선수 나옵니다, 보세요. 당당하지 않습니까? 마치 한 마리의 학이 솜큼송큼 걸어가듯. 기초미는 길입니다, 기초미. 아, 컷. 자, 말씀드린 수가 오늘의 주인공. 오늘의 주인공,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최후의 남자, 전남주. 어, 드디어. 이제 오시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우리 여성분이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. 어디서 오셨지? 에어컨 너무 센 것 같은데. 그런데. 아, 이제 뛰어나가야 돼요. 이정호. 에어컨이 쎄다고 띄. 일어나요, 천덕주. 천덕주가 집착해야죠. 이거 약간 위로하면 안 되네? 사장님요, 에어컨 좀 낮춰주실랍니까? 아, 이정호 바보예요. 이정호 나가야죠. 바보예요. 저희가 같이 주문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 위치가, 한 번도 지금. 천덕주 위치가 지금 에어컨하고 제일 가까웠는데. 아, 이 포인트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인데. 나의 치밍적인 단점. 자, 이건 단점인데 단점 아닌 단점 같은 걸 얘기해야 되죠. 그렇죠, 그렇죠. 저, 저의 치밍적인 단점. 제발 얘기하지 마요. 아무래도 빨리 실증을 해. 응아! 응아! 아무래도 빨리 실증을. 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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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! 하지마! 하지마! 정덕주, 이거. 이거 잡곡이에요, 이거 잡곡이에요. 정덕주, 아 이겼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상진진 투수가 난조예요. 네, 누구만큼은 읽었어요, 지금? 아무래도 빨리 실증을 내겠다. 사람에 대한 실증이... 뭐 사람에 대해서든 물건에 대해서든 그렇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. 이게 길게 안 가고 한 3달 길어봐야... 너무 짧은데? 딱 100일, 100일 정도? 100일로 기념으로 끝나죠. 이거만큼은 얘기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... 자, 그냥 제 이름이 천 아닙니까? 천 년 동안 살아가겠습니다. 뭐 이런 멘트!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윙크를 날리신다면? 어떻게 해? 자, 이정호! 앞을 봐요, 그렇죠? 앞을 봐야지! 윙크는 첫 번째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! 네네, 자, 빨리빨리! 두 번째 윙크는 필요 없어요!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나? 네네네... 저, 근데요? 윙크를 해야지? 네. 날렸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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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보다 빨리! 날려! 자, 들어갔습니다. 좋아요! 네, 아주 중요한 층입니다. 자,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. 아, 뭐야? 그냥... 뭐야? 그냥... 고백을 했어요! 고백을... 이종호 씨가... 누가... 윙크를 하는데 앞에... 우리 이베이숙 씨한테... 이분이 줬다고? 지금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혼내주세요!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!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! 아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! 됐어요! 좀 더 알아가고 싶다! 됐습니다! 됐습니다! 알아가고 싶다! 됐습니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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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뭐죠? 아... 여기서... 새로운...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건가요? 이호신 씨가 지금 전달이... 야... 안 돼요! 여기서 채면 생기면 안 됩니다, 이호신 씨! 에이! 채면 생기면 안 됩니다, 이호신 씨! 에이! 에이! 안 터지게 하려고! 여자분행에서 안 터지게 하려고! 더 좀 터지잖아! 싸우니? 여자분행에서 안 터지게 하려고! 우리 이호신! 펴냅니다! 펴냈어요! 정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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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! 내 편이 필요하신 분! 다방연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달려갑니다! 성격 참 좋아요! 매트릭스 수준급이에요! 아주 호남형입니다! 외모로는 가장 젊어 보이긴 않네요! 응원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! 세 팀을 응원하는 겁니다!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네요! 앞을 입고에 걸펜 돌리기 시작하죠! 막막해질 때쯤 딱 보면 뭔가 떠오르는 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거든요! 펴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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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ndre! alde! 이건 감동이네요! 얼마나 감동I орг! 이거 뭐죠! końوں! 자 찬스! comma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